자 그럼 1번 문제부터 문제풀이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물질의 파동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첫 번째 운동량 보조는 충돌이죠. 충돌은 물질의 입자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니은번 광전효과도 빛의 입자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디귿번 전자의 물질파. 물질파라는 게 물질의 파동성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죠. 전자현미경에서 전자의 파동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지식형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위조지폐 간별할 때 자외선 비쳤을 때 여기서 가시강선이 나오게 되죠. 자외선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3번 간섭현상인데 상세간섭이 일어나서 소음이 줄어든다라고 돼 있습니다. 상세간섭이 일어날 때는 당연히 위상이 반대 방향으로 중첩이 돼야겠죠. 같은 방향으로 중첩이 되면 보강일 거기 때문에 기역번 틀렸고 상세간섭이 일어날 때 파동의 진폭이 작아지죠. 진폭이 커지면 소리가 더 커지는 겁니다. 니은번 맞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죠. 얘네들이 상세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했을 때 상세간섭을 일으킨다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중첩이 돼서 상세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이 진동수가 변하는 건 아니죠. 진동수는 동일하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니은만 맞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문제 보시면 전기전도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반도체래요.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도체가 전기전도도가 높겠죠. 전기전도도 높은 거 이게 도체일 거고 그러면 Y는 도체의 구조는 같은 에너지 띠 내에 전자점유 영역과 비점유 영역이 공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Y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니까 3번, 4번, 5번은 그냥 틀린 거죠. Y가 다 틀렸기 때문에. 그럼 1번 아니면 2번인데 전자점유 영역은 전자는 아래쪽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아래쪽이 차있고 위쪽이 비어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아래쪽에 있는 게 이렇게 점프를 하겠죠. 이거는 거꾸로 그린 거예요. 이것도 쉬운 내용이고요. 자, 5번. 강자성체랑 반자성체가 있답니다. 강자성체는 자석을 가까이 가져갔을 때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끌려가는 성질이 있죠.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면서 밀려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B가 끌려간대요. 그럼 이게 강자성체죠. 그리고 자동적으로 이거는 반자성체. 반자성체는 밀려난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기역, 나에서 A는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다.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같이 자기화되는 거는 강자성체나 상자성체고 반자성체는 어떤 자기장 영역에 있다면 반대로 자화되거나 했겠죠. 자, 기역번은 틀렸고 ㄴ번, 자석으로부터 밀려난다는 기역이 적절하다. 그렇죠. 밀려난다. 맞고요. ㄷ번, B는 강한 전자석을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강자성체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ㄴ, ㄷ이고 이 그림 잠깐 설명드리면 이게 지금 지구 자기장이랑 나침반이랑 일치할 거예요. 그런데 강자성체를 갖다 놨더니 나침반이랑 똑같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는 이 강자성체가 이미 자기화되어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이렇게 자기화되어 있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나침반이랑 똑같이 돌아간 거고 반자성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유지력이 없죠. 그래서 아무런 성질을 안 띄고 있을 거기 때문에 미약한 지구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몰라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기역번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제가 앞에서 푼 대로 그냥 빠르게 푸시면 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자, 6번 문제 보면 핵반응식 나왔는데 이건 그냥 뭐 개수 맞추기죠. 개수 맞추기. 1번부터 바로 볼게요. X의 양성자 수는 92 더하기 0은 X 더하기 38 더하기 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54 맞네요. 일단 답은 나왔고 1번 2번부터 이제 틀린 거 확인할게요. 질량수는 Y가 자, 이거 질량수 물어봤으니까 2 더하기 3은 4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같다가 아니라 다르죠. Y는 3입니다. 나는 2랑 3짜리가 더해져서 4가 나왔으니까 4가 핵융합이고요. 중성자 수가 233이 아니고 233에서 92를 빼야지 중성자 수가 되겠죠. 233은 중성자와 양성자의 총합 개수니까 자, 질량결손이 많이 일어날수록 에너지가 많이 나올 겁니다. 이게 질량결손에 비례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가 더 큰 거죠. 가에서가 더 크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